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강희용 상근부원장 그리고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전략기획본부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왜 왜 왜 그러십니까? 아니 당이 축하받을 일이잖아. 개인들은 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당이 일단 당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난 방송에서 이번 방송도 낙선 거사네요. 낙선 거사로. 어쨌든 좀 어떻습니까? 뭐 14월 동안 정말 긴 대장정 캠페인 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셔서 과정에서 저도 계속 뵙던 터라.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 쭉 돌아보면 어떤 회안이 드십니까? 일단 제1야당부터 가겠습니다. 회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망이 담긴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개헌선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가 국민 여론이 아닌가 싶었고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총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국정운영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 선거제도에서 처음 도입된 연합정치의 모델을 삼아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연합정치를 통해가지고 국민의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야 되겠다. 이런 단짐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번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마이크도 못 쓰시고 유세차도 없고 유세차도 없고 연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웃까지를 못한 플랜카드도 개체불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몸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됐고 아이디어로 승부를 봐야 됐고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됐고 그런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각 지역마다 조국대표가 방문한 지역마다 국민들의 피켓, 재개발랄한 피켓, 그리고 국민들께서 잘 들리지도 않는 조국대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현장을 구름대처럼 몰려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윤석열 정부 특히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의 여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돌풍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선거법적으로 지금 비례정당에게 가해져 있는 위헌적인 제약들, 이러한 제약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김졸근 총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심이 역시 두렵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배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죠.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있고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조국신당은 지역구가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없고. 그런데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배출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정치를 바로잡고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내 진출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3석 정도, 지역구 1석의 비례 2석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3석이 30석, 300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 세 분을 오늘 아침에 모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체로 선거가 끝나면 선거 캠페인 전략가들이 출연해서 이번 캠페인 어떻게 준비했고 그 뒷얘기를 쭉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이 각 당의 주요 전략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사실 윤재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방송 출연도 못하시고 그러셨을걸요? 네, 방송 출연을 할 시간이. 첫 출연 아니십니까? 첫 출연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 분 모두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만큼의 성적표가 나온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외적으로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151석에서 민주당 독자 과반 의석수로 국민들께 요청드렸었고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지역구에서 170석 이상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일정하게 반영되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깜깜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멸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심이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대세는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에 대해서 200석이었는데 안 돼서 실망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과정에서 야당 입장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법민주 진영까지 합치면 거의 190석 가까운 의석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재의 난국을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맞이로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메시지 카톡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내용을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200석을 못 넘긴 것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아쉽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석이 안 됐지만 200석을 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야권 전체가 과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200석 못 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절묘한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인데 200석을 못 넘긴 것 그러나 야당에게 절대의석을 부여해 주신 것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범민주당이라고 하면 180석이 단독으로 넘은 것과 아닌 것에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절묘한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지금 쌓여져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발빠르고 또 선명하고 분명하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주도권 싸움 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같이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 왔을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개표를 했다. 투표를 해서 개표를 했다. 그랬으면 아마 100석 이하였을 거예요. 여러 접전 지역에서 상당한 보수 결집이 있었고 특히 이따 상상 보겠습니다마는 부산이나 PK 쪽에서 상당히 무너졌었는데 완전히 다 뒤집혔거든요. 뒤집혀서 결국 국회의님이 승리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건데 역시 선거와 골프는 고개 들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됐고요. 21회 국회가 곧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국민들께서 이른바 개헌 저지선을 여당에게 그다음에 탄핵 저지선을 여당에게 줬다는 것은 그 민심은 정쟁으로 일관돼서 정치가 없는 이전에 2년, 윤석열 정부 2년처럼 계속 싸우기만 하는 이런 걸 좀 방지해달라 이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으로 걱정인 게 말입니다. 의석 분포로 보면 여야의 개념으로는 민주당의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쾌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석비로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수도 비슷합니다.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여야 공이 똑같이 상대를 악마화하고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행위의 정치를 앞으로 3년을 또 봐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서 다들 법략권 200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당도 결국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으로서 과반을 얻었기 때문에 국정의 한 축으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가 또 요구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을 적절하게 얼마만큼 잘 견제하고 끌고 가느냐도 국회와 야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점들이 안 보이고 이전에 대통령 선 끝난 지금까지의 2년처럼 갖다 계속 싸우기만 하는 이런 정치를 좀 지향해달라라는 국민적 요구도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백석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백석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개헌이냐 탄핵이냐를 가지고 올 하루에 내내 갔을 겁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국민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좀 더 집중해달라. 이런 요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이 163석이었는데 지금 집계된 내용을 보면 161석으로 2석이 빠졌어요. 다만 중요한 건 비례 의석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석인데 플러스 알파가 좀 될 수 있게... 마지막 조정 작업을 거치면... 그래서 다 합치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종합하면 186석이 되고 범야권 맞나요? 맞죠? 그렇죠. 범야권으로 하면 사실상 190석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부터 민주당까지 다 합치면 200석은 안 되지만... 190석이 넘죠. 19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고 다만 지역별로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범야권이 연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해달라라는 국민의 뜻이 관철된 선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국민들이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 입틀막하지 말고.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과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지 새로운 변화가 나올지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조국 대표도 만나고 이준석 대표도 만나면서 새로운 어떤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지 아닐지 이것 좀 한번 전망해볼까요? 어느 분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법력가원이 200수 못해서 아쉽다 실망한다 또 일단 1차적인 반응이 되겠지만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는 국민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얼마나 성숙한 의정활동에서 협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힘이 사실상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제일 그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면모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난을 받기 일수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집권 여당인 보수 개멸 직전에 살아난 우리 국민의 힘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고 용산도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 그동안에 이렇게 보수 개멸 직전까지 갈 정도의 국민적인 분노를 증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난 2년을 보면 사실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200석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개혁신당, 조혁신당과 같은 새로운 국민적 요구를 담은 인자들이 의석수를 확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협치 모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서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또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국회와 용산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다르죠. 지난 2년과 다른 새로운 3년을 감에 있어서의 어떤 협치 모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가령 국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제도들이 현행 법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국민적인 의견 그다음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도입했던 그 취지에 맞춰서 연합정책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격적인 수정들이 변경되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힘도 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대통령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직검으로 했으면 이 나라의 보수로 자처하시는 분들의 자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 죽겠다는 한동원을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국의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민주나 보수가 편향되어서는 안 되듯이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가 잘 자라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의 생활이 저희 공영웅 후보의 낙서는 아쉽지만 좀 기대되는 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